자 오늘은 절대로 플레이해서는 안된다는 그 게임 소닉 EXE의 한생작으로 부를 수 있는 EYX 저기요 아무도 없습니까? 고장난 줄 알았네 방금 다이 지금 당장 꺼 너무 늦기 전에 이거 그냥 해킹파일이 아니래요 지금 당장 지워 도망갈 수 있는 뭐 마지막 기회라는데 도망쳐 어 야 이거 오랜만에 느끼는 이 쫄깃한 느낌 뭐죠? 일단 정겨운 부근과 함께 소닉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테일즈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아 이거 추억 돋네 테일즈 이렇게 점프해서 하면은 꼬리로 날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밝은 분위기인데 이게 왜 공복게임인거지? 그냥 쭉쭉 가서 깨면 되는거죠? 아 근데 이게 소닉이 또 메인인 게임인데 소닉 얼굴 안 보여주나? 좋아 순식간에 잘 가고 있는 그렇지! 이렇게 해가지고 달릴 수 있는거잖아 바람돌이 소닉하면 또 요거죠 출발 오케이 뭐 근데 실드까지 있으니까 어어? 아니 벽에 뭐가 막혔는덥쇼? 아니 아 계속 날 수 있구나 아이 그럼 그렇지 여기서 더 진행이 돼야지 화면이 깜빡이면 살짝 불안해요 저 멈춰! 어어 그만해 그만해 어어어 소닉이다 안녕? 저 어디가? 앞쪽으로 가면 어어 어어 괴물소닉이 근데 앞을 갈아막는데요? 아 이거 진행이 안되는거 보니까 이제 슬슬 불안해 아까 소닉 뒤쪽으로 갔었으니까 어 얼굴이 있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라가는게 맞나? 음 아예 뒤쪽으로 가봐야되겠는 어? 어? 이거 소닉이야 뭐야 어허허허허허허 눈없는 소닉의 등장 저 테일즈의 눈도 사라졌어요 아니 아아아아 도대체 저한테 왜이러는걸까요 눈이 없는 테일즈가 웬 어둡 껌껌한 공간으로 들어왔는데 앞에 가로막혀있어 어쩌라고 아 눈없는 테일즈 섬뜩하다 야 지금 왼쪽 아래보면 테일즈 얼굴 완전 사라졌어요 눈이 으아아아아 호호호호호호호 우아아아아하하하하하하 그대로 잡아 먹힌건가 나? 너클즈가 튀어나왔네요 너클즈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요 피눌물을 흘리는 너클즈 어.어어어어어어어어어.. 내가.. 내가 다 잘못했어 일단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정해 눈에서.. 그 케찹 좀 그만 흘리고 야아 줄줄 샌다 케찹 으으으으으으응 뭐라는 거야 그가 온다 어?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? 소니가 아니야 아 뭐야 아니 이거 이거 소니 게임이 제 컴퓨터를 해킹을 시도했는데요 인터넷에 접촉하려다가 실패했어 와 소름 게임 꺼졌어 이어지는건가 아니 왜 눈은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얘들아 자 이번에는 레이라는 캐릭터가 소니가한테 마구 쫓기고 있어요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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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목숨이 줄었어 그냥 자동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썸버디 헬퍼맨 왼쪽에 이게 도대체 뭔가요 어 어 노노노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린 레이 절대로 플레이하지 말라고 되어있는데 접근한 대가로 목숨을 잃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멀쩡해보이는 소닉 어 안녕 이게 이제 모두 끝이니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거 같게임 어 드디어 소닉으로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좋아 진짜 찐 소닉으로 플레이해볼 수 있겠네 땅 도용 탈출해봅시다 안돼 세톤 슝 슝 좋아 소식간에 뚫고가 에라잉 자 달려보자 참 이것만 보면은 분위기 좋은데 위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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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k 사당했어? 어? 잠깐 나쁜 꿈을 꾼 것 같아요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우리 재밌게 행복하고 평화롭게 무한 루프로 뭔가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지 맞아맞아 잊고 있었어 돔 황 창 혈혈혈혈혈 혈혈혈혈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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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피부부 이 번에는 못 쫓아야겠지 어어어어어 어얘 나안보이는데요 또 어. 어어aren 소닉아 그렇게 쳐다보지마 오른쪽에는 또 넛클 이번에는 제 카메라를 해킹하려고 그랬어요 그만해 들어 오지마 어? 어... 이번엔 소닉이 흘러내린다 가져옵! 너 어디로 데려가려고 가까이 오지마 털어보지마 갈게 간다니까 막! 도망간다 그만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케이 클리어는 한 건데 이제 나갈 수 있는 건가? 아 뭐야 이탈이 또 있어? 저... 멀리에 뭐가 또 있냐? 어이구.. 시... 시야도 널네 뭐 마사이족인가? 어이 씨고! 아야야야! 순식간에 넘어왔어요! 저 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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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깔 하나만 있는 손이 기획서에.. 어어!!!! 아니 원래는 버스여야하는애가 순식간에 썰렸어! 진짜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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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결국에는 아까 눈이 없어졌던 테일즈가 부활한건가요? 아니 달려지지도 않아 이거 아잉 무좌왕 어? 화면 점점 어두워지, 는데, 마, 안돼, 뒤져, 사라지, 아, 무서워, 흐흐흐, 그만 내, 아, 저 뒤에 뭐가 있는거 같아요, 빨리 가자bak, 으이이이힛, 달려봐, 아 저 뒷배경에 저거 테이즈 같은데요 테이즈 맞죠 어머 이거 봐 저초하는 거 봐 저건 아까 죽었던 테이즈가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맞네 소닉이 잡아먹었어 또 케찹 오지게 흘리네 소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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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부터는 이 영상을 보고 있다 너야 ени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